어인이 참 없는 나라예요. 어인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청 인사가 너무 드문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다 부실관리라고 때우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그건 아주 나쁜 악질입니다. 왜? 사건 자체를 호도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인재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비겁할 수 있고 이렇게 거짓될 수 있고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냐 이야기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당일 투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을 했으면 어제 보시죠. 가만.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발생한 거 아닙니까? 발생했으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제 다룬 거지만. 여러분 이거 이거 아닙니까? 아니 사전투표가 52.57%대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 사전투표 당일 투표죠.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6.24% 입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57%를 얻은 겁니다. 이 미친 결과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절반 정도 하고 당일 투표를 절반 정도 한 겁니다. 표본 집단의 수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1,500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계로서는 1,5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2.57%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30.08%는 표본 오차를 1에서 3% 정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계시보시죠. 여러분 제가 계산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함해 가지고 말씀해 보시죠. 계산함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게 차이가 얼마입니까? 52.57 빼기 39.08 이꼴 13.49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에 얻은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2.57% 당일 투표 득표율이 39.08%입니다. 격차가 플러스 14.49% 나온 겁니다. 이거는 완전 조작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통계학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발표되면 이야기를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미친 결과인지 1에서 3%도 넘지 않아야 될 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가 무려다 13.49% 난 겁니다. 표를 얼마나 사전투표에 집어넣었는지 이런 뭐죠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했는데 인수위원회 그렇게 한가하게 무슨 경제분과 무슨 부동산 뭐죠 교육문화분과 사법분과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2.57%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39.5%입니다. 통계적으로 조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격차가 플러스 13.49% 났습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에는 중국인민이 해야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선거가 아니에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선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국민의힘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올랐으니까 됐으니까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미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조작지를 엄청나게 선거 때마다 조작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표입니다. 사전투표 43.82%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48.82 빼기 당일 투표에서 56.24입니다. 24 이꼴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두 개 더 하면 뭐죠? 20% 나옵니다. 사전투표의 거대한 대규모 조작과 당일 투표의 적절한 조작을 통해서 20%를 얹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의 43.82%를 얻고 당일 투표에서 56.24%를 얻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 7.42%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같은 한국인은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각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플러스 13.49%가 나오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처럼 마이너스 7.42%가 나오면 안 됩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선거가 거대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 정도 일어났습니까? 20%를 얹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20%를 옮겨준 겁니다. 전체 투표율 기준으로 하면 10%를 옮긴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러면 0.7% 안 나게 더 그냥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었는데 화끈하게 밀어주면 국민들이 밀란을 일으킬 게 걱정이 돼서 뭡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걸 했는데 그냥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그냥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그냥 어렵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대한 사악한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 당선이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야당은 여러분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주요 농객들은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통계교수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선됐으니까 끝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여러분 기가 찬 것은 아니 물건을 하나 훔쳐도 여러분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나 훔쳐도 여러분 절도로 해도 감옥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훔치는 짓을 한 게 아니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한 거잖아요 한 거 일어난 거잖습니까? 미수범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범죄를 그런데 여러분 입을 다물자고 아 공박사 좀 더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예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인수위원회 구성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공정선거 분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해 달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런 팍 제가 거듭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다 애호사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정진석 권영세 김기현 비서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뭐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공박사님 그냥 됐으니까 그냥 대통령님 그냥 됐으니까 적당히 묶어 넘어갑시다 그거 일으키면 나라가 그냥 뒤집힙니다 국정운영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국정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뭐 인간들이 의인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가 엄청나게 여러분 부패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뭐 모호했으니까 안개처럼 쌓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3.9 대선에서 발생한 이런 이런 참담하고 사악한 짓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샌스리님처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참 절로 저는 사실이네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 특정인 몇몇 빼고는 불행한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리석고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최소한 그런 국민의 힘과 같은 그런 정당은 뭘 해야 됩니까?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가 있으니까 중앙선거관리부인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루 정도만 분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분석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루 정도 분석하면 선거 데이터에 뭐죠? 범죄자들이 고스란히 행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다 숨길 수 없거든요 범죄자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범행이 다 발각이 되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서울시 25개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정리한 일종의 엑셀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모두가 뭡니까? 다 풀렀습니다 11점 몇 프로? 11점 몇 프로?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은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물감을 넣어가지고 딱 접었다 펴는 것을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표가 뭘 이야기합니까? 3구 대선은 거대한 부정선거였다를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가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사전투표는 무재비한 조작을 했으니까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지만 사전투표의 구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니까 사전투표의 거대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득표보다 11% 이상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 11%가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만 하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25개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패배합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정상이냐? 이 정상이냐? 정상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숫자가 이렇게 작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가 1에서 3% 정도로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전남 광주가 그렇습니다 제외국민투표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억수로 작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 이거는 어디죠? 이것도 조작이 좀 덜했던 장소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작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작지를 4.15 총선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꼭 같은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엄청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이 범죄를 두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살겠습니까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행한 자들과 타협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당선의 입장에 쓰면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사악함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선거 정의를 무너지는 데 선거 정의가 무너지게 한 범죄자들을 색출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통합하고 화합하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언론들 다 여러분 이 테이블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부실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썩은 문드러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마시가 안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위선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거짓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다 입을 닥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 선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가 찹니다 우편투표 이번에는 우편투표 조작을 좀 적게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나고 박주연 변호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까발려가지고 좀 적게 했습니다 좀 적게 해도 또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항상 우편투표에서 먼저 당일투표율보다 8% 이상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모두가 다 8, 9, 1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냥 덥자고 흔히 보입니다 나라가 가는 길이 나라가 가는 길이 사람들 박수치고 뭐죠 야단 났다 윤석열이 당선됐다 용산으로 갈까요 강화문으로 갈까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게 모든 언론들이 다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귀도 맞고 으쌰으쌰해가지고 뭡니까 인수위원회가 어떻고 누가 뭡니까 이번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피력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공정선거 분과를 설치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100여 건의 고발권을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니까 다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에 대한 부정문제가 계속 공개될 때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이 나설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나설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진짜 나설 것이다 6월 7월 8월 9월 계속 사람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끝날 겁니다 저는 월급 생활을 한 10년 했고 나머지는 자영업을 한 거죠 지식 자영업을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25일이나 30일 정도의 봉급이 계속 나오는 사람하고 계속 매달려는 봉급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가족들이 그리로 나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일구어 가지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몇 십 년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마음속으로 참 존경합니다 숱한 그 위기를 뚫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그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과 근본을 괴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과 근본과 그것을 괴뚫어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뭡니까 과제나 과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뒷다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통수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가 뭡니까 국민들이 열망하는 게 뭡니까 국가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지 문화 교육 뭐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1억 배 10억 배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선거 부정을 발본책은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제거하고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고 성의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적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인수위원회 여러분 출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처음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총처럼 모 씨처럼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회를 후보자 시절부터 비판을 안 했습니다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다른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자기의 지적에너지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한정할 수 있는 그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양을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맞게 배분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가냐 용산으로 가냐 다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청와대 입주회가 있으면서 광화문으로 옮기시면 잘 준비해가 밑에 사람 잘 준비시켜가지고 옮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분명하게 당선인이 괴뚫고 있어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안 망하는 겁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습니다 두 번 당했으면 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 덕으로 당선이 된 겁니까 국민일보 중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했으면 100% 그냥 낙선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사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선거 결과가 발표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웠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공박사님 불쌍한 거 어떻게 합니까 댓글을 읽거든요 댓글을 신문 댓글도 읽고 방송 댓글도 읽고 내변은 방송 댓글도 읽거든요 그 댓글을 읽으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번 정리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6.23 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걸 인지를 못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래서 권력이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2020년 3.9 대선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공박사님 어떻게 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표처럼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여러분 결과가 뭐라고 이 선거 데이터 선거 분석 결과가 뭐를 이야기하면 상단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번에도 화끈하게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운이 겹쳐서 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그랑프리를 딸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무려 13.49% 다투선다 블러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7.42%입니다 두 개 합치면 20%입니다 20%를 얹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거가 20% 격차가 나야 될 건데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총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 격차가 나야 될 건데 0.7% 끝난 겁니다 0.7%를 끝났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함 까자고 못하는 겁니다 재검표하자고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재검표에서 여러분들 3.9 대선에 투표함을 까게 되면 4.15 총선의 재검표보다 훨씬 더 찬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순위의 우선순위의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선거가 발생한 실상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해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식물 대통령으로 갈 겁니다 국회를 완전히 거짓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대부분의 중진급 위원들은 다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 인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권 인수위원회 공정선거 분과정도를 하나 정도 넣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기다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참아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분의 의지를 갖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바로 인수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엄청난 결과를 앞에 놓고 국민의 힘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소한의 유감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입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언론들은 부실관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농객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비급하고 이 참담하고 이 절망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기사회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0.7%로 권력을 일단 폭주를 막았는데 자파 장기 집권을 막았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아마추어라도 보통 아마추어 짓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 박사님 좀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여러분들 대통령은 90일이나 100일 지나면 그냥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90일 100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면 90일 100일 그 점에서 정권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그 첫 단추를 보면서 아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양반들이 아직도 정신들이 못 차렸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정신들을 못 차렸나 어젠다 세팅 국민들이 가장 갈급하고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소위 과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실패한 겁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일종의 저의 정식 판단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동의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제 판단이 좀 더 현실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절대 윤석열 후보를 폄하거나 이런 이야기의 당선인을 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잘 하라는 뜻에서 척건들이 그렇게 그냥 가리고 덮고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그래서 저는 전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봅니다 참 뭐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없는지 너무나 거짓이 많고 이 이런 통계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놈들 한 짓이죠 이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거 이거 보고 가만히 어떻게 있습니까 왜 이런 지식인들은 이런 부분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참 1시간 38분 정도 제가 방송을 했네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우라통님처럼 미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제가 지금 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부정선거 근절 그리고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을 위해 가지고 2천만 명 결집운동 2천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하시면 아마 저의 게시판을 가시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TV단 넷에 들어가셔서 직접 서명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전화가 좀 부족해가 전화기가 부족해가 많이 전화가 불통인 모양입니다 전화가 불통인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폰 애플폰은 아직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폰에 그냥 공병호 TV를 앱을 까시게 되면 앱을 까시고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바로 그냥 서명이 결집운동에 참여하시는 걸로 되기 때문에 힘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내보고 정신 나갔냐고 2천만 명 어떻게 모으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www.공TV.net에 들어가셔서 하면 그건 인터넷 전화를 통하기 때문에 전화 불통이 좀 많습니다 전화 불통이 많으시면 그냥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들어가셔서 그냥 공병호 TV 공병호 TV 앱을 전용 앱을 받으시면 그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바로 2천만 명 결집운동에 그냥 참여하시는 걸로 되니까 힘을 여러분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도 그냥 괜찮다 물건 그냥 도덕질해도 괜찮다 사람 질려도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좀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대나 50대 되면 자식들이 그냥 물건을 훔치도 괜찮은 시대에 살아 되겠습니까 선거를 절도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선거를 절도해도 대통령도 입 닦고 대통령 당선도 입 닦고 여당도 입 닦고 야당도 입 닦고 먹물을 많이 먹은 사람도 입 닦고 가방끈이 긴 사람도 닦고 기자들도 닦고 이게 됩니까 공박사님 정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정거 지금 옆에 있는데 저 방송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정거는 충분합니다 4.15 총선 때 이 정거가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한 것이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재검표해 보니까 뭡니까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뭡니까 완전히 도덕질한 것이 뭡니까 다섯 번의 재검표에 나왔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뭡니까 그냥 억울하면 서울에 한 두 개 정도 까보면 이번에 별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몸 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항복한 거 아닙니까 0.7%인데 김어준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재검표하자 재검표하자 이렇게 했겠죠 윤석열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서브 보정가 프로그램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신주연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맹주성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여러분 세상 보시죠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정권 인수위에 공정선거 분가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여러분 다 알죠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대통령 되기 전하고 대통령 된 이유는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다르죠 나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란 것은 언제든지 그냥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잘 알지만 옆에 중진들이 그걸 하면 국정운용에 상당히 위기가 발생하고 국정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카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본인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습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사전투표 동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김기현이 옮기고 권영시아 옮기고 하니까 와 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미친 액서들이죠 그래서 다 나중에 윤석열 후보도 다 와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20% 뗀 거 아닙니까 20% 떼는데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뗐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 사전투표 동료하기 나설 때 36.9%까지 올라갈 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민주당에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다 박수치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방심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재촉하고 그래서 2천만 결집 운동에 여러분 힘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로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여기 참 잘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화 통화가 안 되시면 바로 즉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공병호 tv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접근하면 전화 통하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좀 열을 좀 냈는데 목이 약간 간간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내일 시간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인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가겠습니다 저 성정 자체가 본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가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